대구시는 지난 5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신규 위촉된 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202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비롯해 관련 기관과의 협업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제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